오는 11월 개통되는 수서발 고속철도 구간 가운데 용산, 여수 구간이 제외돼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. 구토교통부는 최근 수서발 고속철도 허가를 경부선 34회와 호남선 18회로 제한하고 용산, 여수 간 전라선은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관련해 주승용, 이용주 의원 등 국회의원 38명은 KTX 전라선 이용객이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50% 이상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서발 고속철도 운항에 전라선 구간이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전라선 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